대한민국 소리를 외치는 거 많잖아요 혹시 다른 나라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으신지 일단 이스터라가 완전 탑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인도 투어하시지만 이스터라가 많은 관중들이 굉장히 좋아요 아무튼 이스터라가 가장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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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. 그리고 또 다이어트하고서 이렇게 많은 조언을 거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그리스도 다이어트하고 서로를 collide 내 것과 함께 경치 좀 더 아파요 쇼뜩툴 때 베베 했잖아요, 그거 쇼뜩툴 때, 그거 이김좋음이고요. 쇼뜩툴 때 베베 했잖아요, 쇼뜩툴고, 저희 부모님께서 일단 자세를 먼저 취하고, 앞에서 빠르게 빠르게 좀 잡아라 하셨는데, 그거를 좀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, 잘 체험해 주셨던 것 같아요. ations이, 더 자세를 이루receangled 엥턱을 선생님께 중이고요. 센터퓨백을 아까 구상했었거든요. 엥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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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스 센터퓨백의 그런 구상이 있긴 한데 이겼잖아요. 조금. 어떻게. 어 일단 심하게 돌아봅을 받지는 않아서 게임을 계속 하게 됐고요. 뭐 포기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감독들이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감사합니다. 이 게임은 정말 너무 좋았다. 어떻게 지내줄지? 아, 지내줄은... 네, 하루하루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이런 생각으로 더 열심히 최상화해서 계속 제가 결승을 진출하고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이미 전일이어서 잊어버리고 지금 이 게임이 굉장히 멀다 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을 조용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야 이제는 성장에 생각하고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냥 조금 생각해서...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거 먹기 싫어? 네, 감사합니다.